취미 탄력! 방탄!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일산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현대 모터! 벌물을 찾아서요. 이야! 진! 잡은다! 타이어! 가노라이어! 잉카! 하나, 둘, 셋! 시, 택시, 택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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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보물상자 찾았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보물상자야! 아 이거 키가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잘합니다! 찾았다! 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네. 꽝! 이것도 꽝이었지, 그렇지. 이것도 일단 꽝이겠죠? 진짜 보물은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트럭 같은데? 근데 트럭에는 상자가 없었는데. 긴급 힌트 드리겠습니다. 긴급 힌트. 저희는 가족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오빠, 아빠, 아이. 저희는 가족입니다. 패밀리카. 이 형. 야! 야, 마네킹 아니야? 마네킹? 어, 마네킹? 마네킹 아니야? 아까 가족 있었어. 어디에? 더미가 있었어요. 어디 있는데? 저 에어백 쪽. 엄마, 아빠, 아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거잖아. 다 뒤져봤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 어? 왜? 근데 뭐가, 거기서 뭐가 더 나와? 그리고 이거, 이거가 약간 힌트인 것 같긴 한데. 어? 네.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 얘네. 더미가 가족이잖아. 애기들이랑 엄마, 아빠랑 다 있잖아. 우리가 다 찾았잖아. 근데 여기서. 살랐어요. 뭐, 뭐, 뭐. 샤킹.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네? 저기 있었는데 나 잠시 개인전인 줄 알고. 그리고 이거, 이거가 약간 힌트인 것 같긴 한데. 아, 이리 와. 소지품 검사 좀 하자. 가족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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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네? 찾았어? 아니요. 이거, 이거, 이거. 개인전 맞죠? 아닌가? 단체예요? 아, 그래요? 네. 찾았어요! 차키. 눌러봐, 태영아. 트럭인데? 트럭이라고? 트럭이래. 트럭에, 트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 응. 우와. 오. 보험사에 있어? 열었어?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찾았어. 와우.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여기는. 여기 침대도 있어. 응. 야, 슈강이 초반에 말한 게 맞네. 이게 어디 건데? 이거, 저기, 우리 사인했던 차. 그러니까, BTS, 아미 이런 거 써져 있으면 다 꽝이었던 거야, 애초에. 빌보노가 다 알려져 있으면. 보물 형자가 들어있는 차의 차키에 대한 힌트가 몬쿨킹 게임의 힌트였어. 아. 이건 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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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승돌 테스트에 쓰는 더미는 1억이 넘어갔어. 아. 1억이 넘어가? 왜요? 뭐예요? 진짜 1억을 막 만진 거야? 그리고 더미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팬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저 그런 거 잘 몰라서. 사전 게임만 신나게 열심히 잘 풀고. 더미가 1억이나 한 줄 몰라서. 아, 진짜 본 게임에서 아주 그냥. 아, 이거 다 더미 얘기였던 거야, 그러면? 그럼 태형이가 발견한 게 맞네. 이게 진짜 보물이네. 보물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네. 그렇지, 이거지. 트럭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열어냐는 것 같아, 이제. 비밀번호 불러드릴게요. BT 614. 풀었어요. BTS 7 느낌표. 그것도 풀었어요. ARMY 7. 세븐. 세븐. 빵. 빵. 야, 적은 거 보다 세븐 방. 이거는 이거 빵일 것 같아. 꽝이지. 이거는 안 알려준다고? 어쩌고 끝에 비 많네. 이건 꽝이고, 이건 안 알려주고 아니야? 이건 꽝이겠다. 오! 내 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꽝이야? 꽝. 그래서 이건 안 알려주실 것 같아. 1라운드는 다 같이 힌트를 협동하셔서 스마트 키를 쳐주셨죠. 이제 개인적인 강보다. 왔다. 아, 나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이때부터는 또 힘이 올라가지. 보물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갔네. 2라운드부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자, 그럼 2라운드 게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전이다. 여러분. 1라운드의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네. 성이 다른 정국이를 찾으세요. 성이 다른 정국이를 찾으라고요? 박정국 씨? 박정국 씨? 제가 정국 씨? 영어로 뭐라고 부르세요? 오케이. 바로 첫 번째 힌트입니다. 와, 난 막막해. 너무 넓어가지고. 얘네 다 웅지옵시다. 갑시다. JK. 그럼 저 기계를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냐? 얘네들은 왜 갑자기 돌아다녀? 쟤네들은 왜 나온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붙인 건데, 딱 봐도. 1, 6, 7. 너 갑자기 왜 나왔니? 형, 뭐예요? 나도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생겼어요? 응. 와, 나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어려워. 나도. 너도 그러니?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잠깐만 좀 힘을 합쳐볼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형이 다른 종국이를 참는다는 게 뭔 말이야? 얘네 왜 167이야? 얘네 뒤에 숫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붙여놓은 거 같지 않아요, 딱 봐도? 펜 없나, 펜? 헤이, 클로이, 사진 찍자. 펜 없나, 펜? 펜 있어요, 펜? 13? 왜 13이 나오지? 가봅시다. 2층에 카레이스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2층에 카레이스터들 중에 이름이 JK 혹은 전국인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결원 JK, 랠리 선수. 이게 힌트잖아. 성이 다른 JK. 이게 뭐야? 에어백. 아, 네. 형식? 힌트를 찾아서 여셔야 돼요. 어, 뭐야? 누룬표? 어, 아까 없었는데 얘? 어, 형. 성이 다른 JK?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여기는? 조금만 더 찾아봐라. 성이 다른 JK. How are you? What's your name? W가 4개 하나, 둘, 셋 왜요? 하나, 둘, 셋 손이 다른 제이키가 뭐야? 나 진짜 모르겠어 뭐야, 여기도 있어? 이게 뭐야? Y가 3개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의욕도자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아니, 나 이게 오늘 적혀있는 이 영어에 그걸 모르겠어 왜 십삼이 나오지? 아, 십삼이 아니잖아 치는 건 알겠어, 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여기 있다 터졌어 이거 열어? 어떡해 어떡해 어쨌든 진짜 제이키 뭐냐? 찾다가 지쳐서 게임으로 들어 놓고 아니지 같이 해야지 게임이 나 할까 봐 제이키 뭐야? 내는 난 뭘까? 난 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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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앞에 있어봐 뒤로 보라봐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S네 어? 아닌데 여기 저리야 선이다 하는 정국이가 뭘까 정국, JK JK 뭐냐? 몰라, 저도 진짜 감도 안 온다 JK를 찾으신 분은 차에 붙어있는 알파벳을 확인해주세요 그러네, 멀리서 봐주세요 돼있네 진짜 이걸 이제 봤냐 찾았어? 자기장이구나 여기 있네, G 야, 여기 있네, G 있는데 이렇게 돼있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G, D, W A, Z Y, B, F, C 이게 뭐야? 그냥 안쪽에도 있어요, 형 겉에만 있는 것도 두 번째 줄에도 있고 아, 그래? 야, 큰일 났다 모르겠다, 야 나 따라오는 거 너무 신기해 Q 아, 우리 따라오는 거야? 네 뭔데? 일단 적어보자 하아 진짜 와, 이런 데가 있었네 뭐야, 이거 왜 신기하다 뭐야, 이거? 아, 뭐야, 뭐 붙어있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G, D, W, X 아니, 이거 어떻게 외워? 이게 뭔데요, 형? 몰라, 나도 진짜 모르겠어 멋있다 야, 이거 그래픽 같아 이게 뭔데, 도대체? 뭐야, 이게? 봐도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봐도 이게 뭐야, 이게 힌트야? 뭔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잠시만, 형을 따라가네? 어? 형을 따라오잖아 멈춰봐 이게 뭘까?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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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형 간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J, K J, K 형, J, K는 찾았어요? 진단히 찾았지, J, K 진단히 찾았지 J, K를 찾았다고? 진단히 찾았다고? 진단히 찾은 거랑 진단히 찾은 거랑 뭐가 J, K인데? 제이问 잡았다고? 어떻게 찾았지? 내가 바보야? 아아, 나 바보인가 보다 찾았다 제이케이킴 빨리 비치주지 마세요 저기 các 애들 있어 esp crashing 찾았어 제이케이네 멀리서 온다 왜? J.K를 찾았다고? 어떻게 찾았지? 내가 바보야? 아, 나 바본 같다 찾았다! J.K. 김 빨리 비추지 마세요, 저 뒤에 애들이 있어 찾았어, 찾았어 아, J.K. 멀리서 온다 N? N? N이 있는데 J.K. 어? J.K 찾았어? 아니, J.K. 못 찾았다 J.K. 못 찾았어, J.K.? 뭐하고 있어? J.K. 찾지? 나를 찾는다 J.K. 제발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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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없냐? J.K. 뭐예요? 어? J.K. 뭐예요? J.K. J.K. 아, 진짜 너무해 너무해!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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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는 게 있어요?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J.K. 저렇게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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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 뭐예요? 166 더하기 160 뭐? 167 더하기 마이너스 450몇 아니야? 봐봐 어, 456 은 7 7 We were only 7 나 대충 알겠는데? 제가 뛰어왔어, 뭐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제게만 가르쳐서 봤을 때 좀 아리 좀 뭐해 줄 건데 우승했을 시에 좀 줄 거야? 오케이, 쿨 약속해 약속 근데 너 우승은 못 할 거야 그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 너 제이킹 찾았어? 제이킹 찾았어? 어 제이킹 어딨어? 제이킹 찾았어 463 빼기 456은 7 그래, 7 알았어 송이다른 제이킹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킴이네 킴이네 와,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오케이 잠깐만 뭐야? 니지? 옳지 시민아 네? 밥 먹었어? 네, 전화 네, 전화 네, 전화 네, 전화 네, 전화 김 씨였어? 와, 진짜 야, 씨 밥 먹었어? 김 씨였어? 와, 진짜 앨범한다 형은 안 알려줬다 내가 처음으로 뭔 소리? 아, 제이킹 킹이었어? 멀리서 봐라 오케이 아무리 봐도 엠 밖에 안 보이는데 Y W W W 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W Y 지금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 트럭 앞으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이셨죠? 첫 번째 힌트는 제이키를 찾아라 제이키를 다 할 거예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얘 못 찾았어요 얘만 못 찾았어? 저 로버트 뒤통수에 붙어있는 것도 네, 뭔지 알겠어요 저거 다 합해서 7 나오던데요? 그리고 지금 게임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공을 상자를 먼저 푸시는 분은 다음 라운드에 베네핏이 있겠지? 네, 혜택이 아주 커져 있을 테니 먼저 푸셔야 돼요 오케이, 나는 다 알겠는데 맨 꼭대기를 모르겠다 봉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봉이 알파벳에 많이 붙어있었죠? 네 상관은 없을까요? 아 자 오케이, 진영이 다 적었지 진행하겠습니다 진영, 왜 도망가요? 아니야, 형 다 알아냈어 응? 야, 근데 다들 힌트를 많이 찾았다 난 제이키도 못 찾았는데 벌칙만 없었는데 아, 아까 아, 이거 못 찾았네? 됐다, 얘부터 뭐야, 갑자기 이게 질문이야? 나는 오늘 고양이와 함께 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먹었어 만나러 시골에 내려가서 캐러멜과 쿠키를 먹고 이거 싸웠어 뭔데? 오자마자 가니까 기분 나쁘지, 형 하 지금 내 알파벳이 하나가 나온다고? 아 아 뭐야, C잖아, C 캣, 카, 시티, 콜라 하 재미씨 정구가 모르겠다, 나는 저거 그 Y, Y랑 W 사이에 있는 거 그거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 모르겠어, 뭐 어쩌라는 거지 그거예요, X 그거 뭐야, X야? 알파벳 아, 그 Y랑 W 사이에 있어서 X, Y W, X, Y랑 응 김정국은 찾았어? 김정국이에요? 어 저 2층에 있어, 저 차에 붙어있어서 김정국 JK, Kim 가서 봐봐 아, 진짜? 아, 그게 X였구나 W Y, Y, Y W, X, Y 어, X! C 있고 F 있었고 E E, E, E E도 봤던 거 같은데? E E가 없네, E 아, E 있다, C A, B, C, D, E, F, G H J J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늦었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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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M 하, 미치겠네 높이 Q, R, S Q, R, S S? S 못 본 거 같은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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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B Q, R, S, S Q, R, S Q, R, S Q, R, S N이 없네 N이 없어, N이 없어 N이 없어 Q, R, S, S 확실해, N이 없어? 그렇지 N 없죠? 응? 어? 아, C, 있네? 아, J, K, Kim 아, J, K, Kim 게으 Shot 나보다 Q, R, S, S, S 아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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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저기 보셨나, nice 그 영상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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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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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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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O, A, A 한 글자 남았으니까 조합해가지고 맞추면 되잖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예인 확인하셨어요? 아뇨,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한 거 같은데 나, 나 알 거 같은데? 뭐야 이거? 갑자기 붙인 거 같은데? C C 아, 오케이, 오케이 C네, C? S가 없어, S가 확실히 S가 없어 S 잠깐만 4개 찾아놨네 맞나? 풀었어? 진영 풀어주세요 와, 풀었어 봅시다, 그냥 봅시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는데, 봅시다 뭐야, 깠어? 와 아, 씨 아, 씨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 안중인 못 보라? 안중인 못 보라? 있는가 보다, 얘는 와, 열었어? 힌트 힌트가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밑, 지하 차 아니, 맨 마지막 번호 뭐예요? 느낌표 느낌표 아, 나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모르겠어 지하 힌트를 모르겠어 제이홉은요? 제이홉 열었어요? 뭐 있어요? 이태리아, 아, 이거 다 몰라요, 아직? 지하이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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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봐봐요 이태리아 이럴 때 족발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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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지 뭐야, 그러면 진형, 슈가형, 남준이형은 통화한 거예요? 풀었어? 키빌리아 아, 여기 CD, EFG, EG, FG, O, B, Q, R, S, D, U, V, W S X, 아, X구나 잠시만, X 하나 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X 나는 고양시와 함께 차를 타고 2시 가서 햄버거 콜라를 먹었어 CAT CALL CITY CALL C, 맞잖아 CAT 시골 어, 잠시만 타원에 C가 들어가나? C X C, X 동구아, 형 큰일 났다 형, 그렇게 열심히 차려다 놔 놓고 왜 못 풀어요? 그러게 다 왔는데 어, 뭐야? 야, 이거는 근데 나는 왜 내가 이걸 막 했는지 모르겠어 약간 운이었어 아, 씨네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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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이거지? 어, 나 이거 보지를 못해 나는 오늘 너 오늘 고양이 함께 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콜라를 먹었어 한 마리 만들어 시골에 내려가서 카라멜과 쿠키를 먹었어 3개 시티 콜로스 새로 C? C 어디? 우와 야, 쉽네 아, 뭐야 안녕히 계세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뭔데? 버렸다 이거 맞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일단 이 C는 제가 찾아봤고 N도 찾았고 X도 찾았고 7도 찾았고 S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네요 지금 여기 왜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 강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알고 왔습니다 다 알고 왔습니다 안된거에 정국씨 오늘의 상품은요 네 엔딩하시고 네 퇴근하십시오 아 진짜 퇴근하십시오 다른 멤버들은 다 갔어요 암호는 다 알고 왔습니다 오늘의 보물을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엔딩하시고 퇴근하십시오 엔딩하십시오 엔딩하십시오 좋은 거네 그랬을 줄 알았어요 방금 영화의 한 장만 같았어요 진영이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가방을 메고 코트를 입고 있는데 설마 퇴근해? 와 대박 다 간 거예요? 정국이 언니 심해볼까 오 진짜? 우와 대박이다 아 이게 퇴근이 그거였어요? 대박이네 아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랜딩 랜딩 여러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봉수리 퇴근이라니 정말 값진 보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즐거운 추리물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요 즐겁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화이팅 하시겠어요 그래도 상위권이네요 컨트롤입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정국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명 간 거예요? 그럼 남준형하고 이수강만 간 거예요? 진영도 갔어요? 4번째여서 항상 중간이라도 가면 그런 말이 있죠? 이 팀의 센터는 제가 지켰습니다 뭐 친구들보다 빨리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달래라고 다녔겠습니다 달래라 빵샤 와 진짜 가면 돼요? 네 가세요 진짜? 정국 씨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보세요 비용도 갔어요? 네 아 비용 맞췄어? 아 내가 마지막이에요? 안에서 비어있는 줄 알았네 아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차 타고 여길 떠난 거예요? 네 네 이야 대단하군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씨 센터에서 달래라 방탄 혼자 크게 외치고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오세요 여러분 달래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래라 방탄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